안녕하세요. 판례원고 오문정리 판변TV의 간판균 전원사입니다. 2023년 2월 15일자 판례원고 민사 조건 성취 방해와 성취 가능성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12월 29일이고요. 학감보로는 2022다. 2666.645 판결입니다. 약정금을 청구한 거고요. 원걸로 투자자, 사기, 거의 사기에 가까운 피해자인데 투자자고 피고 회사가 폐소, 약정금을 지급하라고 원심이 내렸는데 대법원의 상고에서 파기환송돼서 약정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로 끝난 거죠. 이 피고 회사는 2006년 2월 7일에 설립해서 전자제품 입력장치 특허를 활용한 인터넷 단말기 등 전자제품을 개발, 판매한다라고 해서 설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원고는 이 회사에 2017년 1월 30일 날 피고 회사에다가 천만 원을 투자를 합니다. 투자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지적재산권을 통한 매출 발생 시에 수익금 10%를 투자금의 5배가 될 때까지 상환하기로 한다. 이렇게 약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5천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이 생기면 그런데 뭐로 수익이 생기냐? 지적재산권을 통한 매출이 발생해서 수익금이 생기면 그 수익금의 10%를 주기로 한 거죠. 그냥 매출이 발생해야 하잖아요. 지적재산권 매출이 발생해야 이게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피고 회사 대표는 다수의 유통점주를 기망해서 계약을 신청금이라든지 제품의 선급금을 편취했다는 걸로 기소되어가지고 유죄가 확정돼요. 그러니까 원고가 내가 사기를 당한 거구나 라고 하면서 피고 회사를 상대로 약정금 5천만 원 즉 애초부터 조건을 달성한 의사가 없어 조건 성취를 방해했다면 성취 의제에 따라서 약정금을 청구한 거예요. 우리 민법에 보면 조건이 있을 경우에 그 조건의 성취가 되면 권리가 발생하죠. 이 조건 성취를 방해할 경우에는 아예 조건이 성취된 걸 의지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원고는 피고 의사가 애초에 이거 지적재산권을 통한 매출이 발생할 게 없었기 때문에 조건 성취를 방해한 거다. 그러므로 약정금 5배 5천만 원 달라 이렇게 청구한 거죠. 그러면 이 경우에 문제는 겁니다. 조건 성취를 방해하는 행위와 처음부터 조건 성취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동일한 건가. 다른 건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대부분은 뭐라고 하냐면 민법 제 150조 제 1항은 조건이 성취되었다면 원래 존재하였어야 할 상태를 일방 당사적이 부당한 개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조건이 성취되었을 거다. 그런데 그것을 개입을 통해서 부당한 개입을 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말한 조건을 성취 의지인 거다. 그런데 그렇다면 사회 통념상 일방 당사자의 방해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방해 행위가 하나도 없어도 조건 성취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거의 불가능한 경우. 그럴 경우에는 방해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성취 의지로 볼 수 없다는 거죠. 즉 방해 행위가 없었다라도 조건의 성취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예측하기 매우 어려웠다. 현재 상태에서. 그리고 원고도 매출 발생이라는 조건 성취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매출 발생 가능성 자체가 현저히 낮았다면 조건 성취 방해를 한 거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즉 조건 적어도 사회 통정상으로는 조건 성취가 가능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능해야 되는데 어떤 상대방의 어떤 행위로 인해서 그것이 교란된 거 그거를 조건 성취 의제이지 애초에 현재의 낮은 경우는 안 된다는 겁니다. 즉 피고의사 대표가 원고를 기망하여 투자를 받은 것인데 기망의 의사표지 취소. 그래서 천만 원을 돌려달라든지 또는 손해배상 해달라든지 이런 건 가능할 거예요. 하지만 조건 성취 방해했다는 성취 의제는 방해 행위가 없었다면 조건 성취가 가능했을 것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데 원고는 조건 성취 가능성을 입증을 못했다. 못했기 때문에 조건 성취 의제 자체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게 대부분 판례의 주인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어린 아이한테 너가 10년 뒤에 서울대를 간다. 서울대를 가면 얼마를 주겠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성취 가능성이 높냐 낮냐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어느 날 얘한테 공부하는 걸 못하게 했다. 그랬다고 해서 조건 성취 가능성이 충분히 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 갖고는 성취 의제를 할 수 없다. 이러는 거죠. 가능성이 높아야만 방해 행위로 인한 성취 의제가 가능한 것이지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경우에는 방해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성취 의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성취 의제에 관한 판례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특이한 판례고 한번 기억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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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